안녕하세요. 행정법이란 감옥을 두 달간 인문반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섯 감옥 중에 여러분이 가장 첫바퀴 때 생소하고 힘들어할 감옥이 행정법이죠. 전혀 접해보지 않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합격하려면 행정법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또 이거를 완전 달달달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상당한 노력을 해야 내년 시험을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시고 내용 바로 들어가 보면 우리 책을 한 권짜리로 하는 겁니다. 시중에는 행정법 기본소가 두 권인데 우리는 한 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683페이지로 할 거예요. 행정법은 어떤 감옥이냐면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어나 이런 게 생소하기 때문에 첫바퀴 때 힘들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행정법은 판검사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그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국어영어처럼 접해보지 않은 감옥입니다. 그래서 너무 생소하죠. 일순환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전 감옥에 영어 국어가 국사가 들어가듯이 공무원 시험 모든 직종에는 법학이 들어가요. 세무직은 세법이 들어가고 출간직도 국제법 들어가고 경찰 경찰도 형법 형사소송법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직종이 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영사하고 법이 필수인 거예요. 나머지 하나가 교육학이니 행정학이니 선택이죠. 그래서 모든 법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반복을 몇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세 번 반복을 하지 않고는 실력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몇 번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시간이 필요해요. 첫바퀴 때 이렇게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반복을 많이 좀 하시고 정년 때까지 행정법 필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구급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사무관 승진을 해야 돼요. 50대 초반에. 그래서 5급을 달아야 돼. 그래서 5급을 달아서 5급 달고 나서 정년을 맞이해야지 5급 못 올라가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 상급자 돼 있고 자기가 어리고 한참 어린 사람한테 결제받아야 되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사무관 승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 행정법이 승진 감옥이에요. 그리고 강공서에서 여러분이 용어를 쓰면 그 용어가 상당히 생소할 건데 그 용어가 다 행정법이에요. 소멸시효, 국유재산, 입찰경매 이런 거 다 행정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강공서에 쓰는 용어가 행정법 용어라는 걸 알고 행정법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무원 돼가지고 국사를 쓸 일이 있을까요? 영어를 쓸 일이 있을까요? 행정법은 실무에서 가장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기술직도 행정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년 때까지 행정법은 필수예요. 공무원이 법을 모른다? 이건 불가능하고 요즘은 또 어떤 세상이냐면 민원인들이 너무 똑똑해 민원인들이 전부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고 민원 신청을 다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공무원보다 더 똑똑해 버리죠. 그래서 오히려 민원인이 공무원을 가르켜요. 거의 잘못됐다 하고 이래버리면 상당히 우스운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행정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때 민원인가 그런 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시청이나 구청에서 근무하면 바로 법적인 내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승진 때까지 정년 때까지 행정법은 필수입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검찰직 공무원이 죄를 모른다? 범죄자가 죄를 저지르는데 이게 무슨 죄인지 모른다. 세무직 공무원이 장부를 해계장부를 못 본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행정직 공무원이 국유재산 행정재산을 모른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행정법이 정년 때까지 필수입니다. 그리고 행정직 기준으로 우리 다섯 과목은 모두 인문사회과학이에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으면 상당히 행정법은 흥미롭습니다. 국사도 인문사회과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또 뭐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인문과학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말 그대로 인간은 왜 태어났나? 철학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기본이 있으면 행정법은 상당히 관심이 높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흥미롭고 재밌죠. 왜 그러냐면 우리 현대사에서 언급했던 판례들을 다 우리가 공부해요. 현대사 판례들을 다 공부하기 때문에 관심 가지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이런 게 행정법이고요. 어떻게 해야 잘 맞을까요? 80%가 기출문제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공무원 시험은 거의 80, 70 이 정도가 기출 반복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섭렵하면 80점은 금방 맞아요. 6개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국어영어 잘하는 사람들은 금방 점수가 나오겠죠. 그런데 행정법을 해본 사람이 없을 거니까 6개월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정법 문제가 풀리려면 거의 내년 9정 때쯤 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좀 할만하다 이런 느낌 올 겁니다. 그래서 강의의 서너 바퀴는 돌아야 돼요. 전공 과목인데 그래서 전공 과목이 중요시 되고 있다. 전공 과목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국영사는 평범하게 전공은 어렵게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 왜 그래? 공무원 돼서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공 과목이 중요시 되고 있죠. 울고 시작했다가 웃고 합격한다고 했는데 행정법은 초반에 어려운데 나중에 우리 구급에게 요구하는 행정법은 판검사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급에서는 엄청난 레벨을 내지 않습니다. 딱 어느 정도 레벨을 내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고 그러면 나올 문제가 뻔해요. 새로 난이도가 높은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웃고 합격하죠. 이런 게 있는데 군무원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소원가의 불문율이 뭐냐면 이렇게 개강할 때는 다 왔다가 다 다음 주가 추석이네 두 번째 달 정도 되면 이제 몇 명은 돌아가요. 종강할 때 되면 거의 한 3분의 1 절반이 돌아가 있죠. 우리도 변함없을 건데 그래서 절반 가까이 되돌아가는데 제가 공무원 공부하기 싫거나 양이 너무 많고 힘들면 군무원 시험을 해보세요. 영어가 한국사하고 공인시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어 토익 470 한국사 4급 이상이면 시험을 안 봐요. 그런데 이건 거저먹기니까 이 세 과목을 시험 보면 됩니다. 일반직은 국어행정법 행정학 군수직은 국어행정법 경영학 여기 지금 이거 준비하러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군무원은 영어가 빠지기 때문에 세 과목으로 승부를 보니까 이게 할 만해요. 그래서 1년 안에 승부를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많고 힘들다. 그러면 이 군무원 관심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관심 없던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하는 데서 검색을 많이 해보세요. 군무원 이런 거를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힘들면 군무원 시험 괜찮습니다. 이것도 한 번 해보시고 그리고 유튜브에 가면 행정법 용어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서 김진영 입문 이렇게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2017년에 해놨던 너무 오래됐는데 2017년 올려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강인데 처음 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걸 미리 듣고 와야 돼요. 예습을 하고 와야 됩니다. 처음 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안 듣고 와서 이 수업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동강 듣고 오기 바랍니다. 30분짜리예요. 30분 이내 강의를 7강 올려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한 2강까지 보고 오면 되겠죠. 다음 주까지 한 2강 정도 보고 와서 이걸 좀 미리 예습을 해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거나 릴수 없이 집에서 누워서 보면 돼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래서 그러면 용어를 다 얘기합니다. 미리 불가쟁력, 불가변역, 기판력 용어를 다 얘기하니까 그걸 미리 하고 오면 좋겠어요. 이 용어 강의를 미리 듣고 와서 행정법 어렵다 이랬던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안 하지. 이거 안 하고 와서 행정법 어렵다 힘들다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용어를 미리 듣고 오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모인 사람들은 고등학생들이 아닌지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입시학원 다니면서 선생들이 막 여러분 다그치고 이랬던 대상자가 아니죠. 여기는 성인들 군대도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공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고등학교 선생들처럼 우리가 해주지 않아요. 고등학교 선생처럼 여러분 막 소포트해주고 이런 게 없습니다. 공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업 끝나고 복습하고 예습 이렇게 해오고 여러분이 공부를 다 해야지 다 큰 사람들에게 학원에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싫어하겠죠. 뭐 간섭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 책임하에 제가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험가에 여러분이 입문했다는 건 여러분이 이제 직장 잡아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어야 된다는 야생세계로 들어가면 인생 행복 끝이야. 그래서 이제 즐겁고 이런 건 없고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정년퇴임할 때까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돼요. 그걸 빨리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지 여기 와서 대학생활의 연장 고등학생활의 어떤 수능시험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열심히 찾아서 다 이걸 해야 됩니다. 용어강의를 처음 한 사람들은 꼭 들으시고 거기 저 오늘 오후 수업 끝나고 오후 수업 끝나고 이걸 듣고 집에 가도 돼요. 두 강까지 듣고 또 가고 오늘 했던 거 뭐하죠? 복습을 하고 또 이거 뭐하지? 두 강까지 보고 또 다음 주에 뭐하죠? 또 복습하고 이것도 한 강 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곱 강의니까 뭐예요? 7주잖아. 7주. 그러니까 우리 8주 강의하니까 이게 충분하죠.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봐보세요. 수능이나 고등학생이었다면 이거 받는가 안 받는가 인증사진 찍어와라 해서 제출하라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한테 그럴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알아서 보든 말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데 안 듣고 와서 힘들다. 용어가 생소하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의는 기본 강의를 해요. 그리고 심화 강의를 또 해야 됩니다. 어려운 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문 강의이기 때문에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달 동안 어려운 건 안 합니다. 어렵고 힘든 건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건 심화 때 해요. 심화 때 상당히 그 어려운 법학의 아주 고난도 이런 걸 거기 심화 때 합니다. 우리는 인문 쪽이니까 어려운 건 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뭔가 막 건너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 건너가는 건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좀 인문에 해당되는 거 이걸 할 겁니다. 이제 학원에 와서 처음부터 나는 막 첩찬 열정이 좋아서 막 이걸 다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또 이제 11월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상문제 동영 모의고사 이런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1년 내내 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될 거예요. 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렇게 기본서가 있고 기출문제집 해상문제집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책이 또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 하고 있죠.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기출문제 봐야지 해상문제 봐야지 그 갈 길이 뭡니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그 텔레비전에서 공무원 시험을 그 많은 사람들이 준비 안 한다. 그래요. 옛날에 그 2020년까지만 해도 공무원 원소 제출 18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11만 명 이 정도 돼요. 그래서 한 5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이 수험가에서 그래서 11만 명 정도가 원서를 내는데 18만 명이 원서 접수했을 때 이게 18만이거든요.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에서 그 본질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고 여러 그 기사를 막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사혁신처 통계자료인데 18만 명을 뽑으면 여기 노란색은 뭐예요 결시자예요. 결시자니까 원서만 넣고 시험에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만이냐면 5만 3천 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또 뭐냐면 40점 미만 뭐야 꽈락자들이에요. 꽈락자 그러니까 40 미만 꽈락자가 또 얼마냐면 또 그대로 한 5만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18만 명이 원서 접수해도 어떻게 되죠? 몇 만이야? 투명하지 않아서? 18만 명 원서 접수해도 약 11만 명은 시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 시험은 3분의 2는 시험장에 오지 않거나 꽈락자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만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접수 수에 3분의 1만 수험생인 거예요. 나머지는 시험과 관계 없어. 오지도 않았는데 꽈락을 했는데 뭐 합격이란 건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18만 명이 원서 접수해서도 몇 명이 제대로 시험 보는 거예요? 한 7, 8만 명. 그러면 11만 명이니까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11만 명이니까 이제 공무원 출원 인원 수가 줄었다는데 이 수가 안 온 거예요. 이 수나 이 수가 이렇게 안 온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평균 70점 넘고 60점 넘고 1년 이상 공부한 애들은 이거 수는 변함없어요. 달라져봐야 한 5천 명이나 달라지겠죠. 그래서 6, 7만 명의 공무원 준비를 제대로 하겠다는 수험생은 옛날과 지금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가는 허수가 많아. 허수. 왜 그러냐면 이게 응시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 응시 제한, 학력 제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러 와요. 그래서 모두가 그냥 공무원 준비해볼까 이렇게 하고 옵니다. 왔다가 뭐 하죠? 선물의 일은 오지도 않고 원사만 썼고 나머지는 꽈락자고 실제 시험에서 그래도 절반 이상 그런데 여러분 학원 한 학원 한 7, 8개월 다니면 50점은 다 넘거든요. 그럼 학원 7, 8개월이나 10개월 정도 다닌 사람은 총수의 선물의 일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수험가는 허수가 많다. 그러면 우리하철에게 개강하는 강의실에 개강 강의실에서 꽈락을 면에서 시험에 접근한 사람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거기서 커트라인 85 넘겨서 합격한 사람은 또 얼마죠? 합격한 사람은 그래요. 열의 한 명이에요. 그래서 수험가는 열의 한 명이 합격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 다 알죠. 그래서 총수에 열의 한 명. 그리고 진성 수험생. 진짜 공부점 한 애들끼리는 한 3대 1, 4대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공부를 1년 이상 2년 가까이 한 사람들은 한 4대 5, 4.5대 1 이 정도고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수험가는 거품이 많다. 공무원 수험가는 거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면 금방 되는 게 이 수험가인데 그게 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자들이 얻은 점수입니다. 합격생들은 어떤 걸 시험에 잘 봤을까요? 이게 평균인데 간단해요. 합격자들은 행정법을 제일 점수를 잘 맞습니다. 그래서 합격생들 통계를 해보면 행정법은 다 90을 넘겼어요. 다 90 넘겼고 영어를 제일 못해요. 그 다음 국어를 제일 못해요. 그 다음에 행정학은 평균과 거의 맞따라 가죠. 그 다음에 한국사를 잘하고 행정법을 제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험가의 가장 일반적인 룰은 국어영어를 제일 못해 행정법 한국사를 잘해 못한 국어영어를 행정법 한국사가 메꾸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시험의 행정직의 룰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면 행정법 한국사가 점수가 잘 나아요. 그리고 국어영어가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빨리 합격해요? 공무원 시험 여러분 보면 누구는 한 8개월만에 합격했다. 6개월만에 합격해버렸다. 1년에 합격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이거 돼버린 친구들. 학원에 올 때부터 이거 2개가 돼버렸어. 그럼 이 친구들 이것만 하면 돼. 근데 이건 또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금방 합격해버리죠. 그럼 합격을 왜 빨리 못해요? 이거 안 돼 있으니까. 간단해 아주. 국어영어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시험가를 어떻게 한다? 빨리 합격한다. 국어영어가 안 돼 있으면 합격은 오래 걸린다. 왜? 이게 커트라인 제일 낮으니까. 어떤 애는 스타트부터 여기 한 80으로 올라가 있으면 어쩔까요? 영어가 80 정도 올라가 있으면 영어는 할 필요 없고 나머지 내 과목에다 몰아 붙여버리면 금방 합격하겠죠. 그래서 이게 공무원 소음가의 룰입니다. 그럼 행정법은 처음에는 아까 용어 때문에 생소하고 힘들다 했는데 합격할 때 되면 점수는 어쩐다? 제일 잘 맞죠. 행정법은 그 문제가 어려운 걸 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또 이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다른 과목은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다른 과목은 난이도가 이렇게 춤을 추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행정법은 어때요? 난이도가 춤을 안 춰요. 레벨이 비슷해. 문제가 막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안됩니다. 행정법 문제는 난이도가 비슷하게 출제돼요. 그런데 그게 또 뭐야?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비슷하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행정법 점수를 잘 맞죠. 잘 맞기 위해서는 그 합격한 소음생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겠죠.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점수 나오겠죠. 아무리 쉽게 놔도 90 넘긴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 그러니까 학교 간 애들은 학교 간 소음생들은 정말 팔에 땀나도록 공부를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보세요. 행정학은 80대 초반 한국사는 85반 행정법은 90 초반 그러다가 운 좋아서 한두 과목은 뭐하죠? 95도 맞고 막 이러겠죠. 또 운 좋아서 영어가 쉽게 나와서 영어가 85가 나와버린다거나 그럼 이제 합격해버려요. 금방에 그래서 이런 좀 운때가 맞아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